자, 이어서 30번입니다. 직선위를 움직이는 점 P와 타원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OX벡터가 OP랑 OQ를 더한 한 벡터인 거예요. 이거를 만족시키고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0 이상인 모든 점. 0 이상인 모든 점? 일사분면에 주목하라는 얘기잖아. 0 이상이니까 이제 X축, Y축을 포함하고, 그치? 아, 그래? 그런데 점 X가 나타난 영역이 넓이 구하라는 거야. 어라라? 눈을 의심했죠. 아니, 30번인데 강력한 의지잖아, 그치? 강력한 의지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물론 OP가 직선위로 움직여, P가 직선위로 움직이고 Q는 타원위로 움직여, 이변수야. 변수 두 개짜리지만 변수 두 개를 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당연히 1변수와 2변수를 구분해서 1변수를 고정하고 2변수를 움직이면서 관찰했다가 그래서 다시 1변수를 움직여 보는 거잖아. 그런데 이건 핫벡터라고. 그냥 끝난 거라 그랬지, 굉장히. 왜? 그래서 언제나 OP벡터와 OQ벡터를 더했을 때 그 영역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핫벡터는요. 제일 먼저가 뭐라고? 평행이동으로 해석하는 거야. 평행이동으로, 그치? 그냥 얘는 직선이고 얘는 곡선이잖아. 곡선을 따라 평행이동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그치?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얘를 일단은 먼저 우리가 뭐하는 거야? 얘를 먼저 데이터로 보고 OQ벡터라는 Q의 자체가 있는데 걔를 이제 얘를 얘만큼 평행이동했다. OP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OP가 직선을 따라가니까 얘를 직선을 따라 평행이동하는 건, 타원을 직선을 따라 평행이동하는 건 할만하다니까? 할만하지, 당연히. 그거야, 그치? 그런 발문상의 그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바로 도시화가 되더라는 얘기야. 아니, 선생님. 아니, 누가 봐도 타원이 있는데 타원이, 요런 타원이 있다니까, 지금. 요런 타원이 있는데, 그치? 요런 타원이 있는데 아니, 그 타원을 직선이 Y는 마이너스 EX인 거야. 대박이네. 어, 나 마이너스 EX야. 그치? 내가 이런 직선이다?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 Q가 타원이의 점이 있는 거니까 타원이의 점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 맞다. 일단, 그래. P가 간단해가? P를, 예를 들어 내가 P를 뭐 이 점으로 고정해봐. 그러면 OQ는 타원이의 점인데 그거에다 OP를 더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뭐야? 그것만큼 이동하면 돼. 평행이동했다니까. 그러잖아. 근데 얘를 그것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근데 뭐야? 그거를 직선을 따라 뭐야? 쭉 연달아. P가 왜? 직선을 따라 움직이니까. 어, 그니까 뭐야? 끝났지. 야, 네가 직선을 따라 움직여? 그러니까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너를 따라가니까 끝점들은 다 영역의 자치가 어떻게 나타나? 결국 뭐야? 맞아. 정확하게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접선을 따라가게 돼 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실은 좀 당황했을 거야. 어, 30번이 너 이게 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치? 어, 그래. 왼쪽으로도, 그러니까 밑으로도 당연히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그치? 이 라인을 따라서 결국 X의 자치가 나오더라. 그런데 문제에서 뭐야? 그중에서도 뭐야? X 좌표, Y 좌표가 양수인 거니까 뭐야? 요 1사분면에 뭐를 요거, 요거. 요 넓이를 구하세요, 이 얘기야. 여기를 쓱 움직이면서 쓱 움직이면서 점큐가 움직임에 따라 P가 어디냐에 따라 걔를 왔다리 갔다리 막 움직인 거니까. 완벽한 그냥 평이동이라니까?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어, 나 사실은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가 의대였던 거야. 공식이잖아, 그치? 어, 너 누구니? Y는 MX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라며. 맞아. 프라마이나 루트, 그치? 근데 누가 봐도 양수 쪽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쪽이네. 그치? 절편이, Y절편은 플러스 쪽이니까. 루트도 A제곱, M제곱, B제곱이야. 근데 A제곱이 얼마야? 어, A제곱은요. 네, 맞아요. 3을 나눠주면 2분의 3이야, 2분의 3. 그 M제곱은 4고, 그치? 플러스 B제곱은 얼마야? B제곱은 3으로 나누면 3이야. 그치? 대박이다, 야. 어, 맞아. 어떻게 이렇게 수치도 간단해. 수치도 이뻐. 어, 야, 그러네. 그래서 너 3이었어? 어, 제가요. 2분의 3이었어요. 어,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너무나 이쁘게 2분의 9보기 2분의 3보기 3이야. 그러니까 4분의 얼마야? 9이야, 4분의 9. 그래서 피하고 키를 더한 건 얼마다? 13이 답이었다. 여러분, 의지가, 그치? 명확했죠. 근데 얼마나 억울하겠니? 이랬는데 30번을 지레 겁먹고 문제를 읽지도 않은 애들이 꽤 있을 거라니까. 그쵸? 이제는, 이제는 그러면 안 되니까 한 번은 우리가 당할 수 있지. 한 번은 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 이번 6평 때 여러분이 그걸 당했다면 너무 아파하지 말라는 얘기야. 다음 포턴 절대 안 그러면 되지. 그 6평 점수보다, 6평 점수를 하나도 안 중에 수능이 중요한 거지, 수능 때. 수능 때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전략적으로 임해야 되겠죠. 그런, 그래서 그래, 좀 힘내, 힘내야 돼, 그치? 6평 보고 그냥, 아휴, 이미 또 내가 뭐 잘못했나? 이제 점수가 나쁜 거에 대한 반성은 해야 되겠지만 그 반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 거기에 그냥 주눅들어서 다 하기 싫고 막 그러면서 그냥 반항하고 그러면 안 돼. 반성이 반항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그치? 오케이, 그렇게 완료 짓습니다.